부산이 조금씩 공격 점유율을 돌려가고 있습니다 이상형 빼줬고 중간에 또 볼터치 네 호물러입니다 호물러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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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니다 강하게 붙여놨습니다 흘러나갑니다 먼저 슛 호물러 김진규 뒤쪽 훌러나왔습니다 호물러 왼발 슛에 벗어납니다 사이를 잘 보고 호물러 왼발 슛 들어갑니다 3대2 다시 앞서 나가는 부산이 이정엽 볼만 비어있습니다 호물러 왼발 슛에 월 병 역할을 하고 받기 전에는 이동준이 맞고 있었어요 호물러 왼발 슛 가발 잡힙니다 아 더 휘어수면 되라 호물러입니다 자 슛까지 중앙에 볼터치 호물러 때립니다 호물러 호물러 때립니다 아 한 번 더 갑니다 올라갑니다 뒷쪽 헤딩 호물러 살짝 넘어갑니다 호물러 봤어요 호물러입니다 호물러 수웃 다시 한번 수웃 들어갑니다 골밑어 위치 벽 위치 보고 왼발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와우 호물러 한 번씩 번거로우면서 나오는 양상이 호물러 왼발 갑니다! 뚫러 갑니다! 90분을 향해서 가는 시점에서 호물루에 자 갑니다 호물루! 쳐냅니다 쳐냈습니다 땅으로 변합니다 호물루 슛! 골키퍼 쳐냈습니다 연결 되진 않고요 다시 한번 왼발 슛!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프리킥 호물루 왼발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 버스 쪽 흘러나갑니다 이겨냈습니다 마지막에 이겨냈어요 열렸습니다 왼발! 아 골키퍼! 막아냅니다 무트리! 왼발 슛! 아 들어가면 역접! 호물루 붙여졌죠? 골 때 맞아요 다시 한번! 이거 걸립니다 들어갔어요 프리킥을 약간 멍거리지만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주고받고 왼발 특접 딸입니다 강하게 붙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빗블루 아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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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주 올라와있는 호물로의 호키퍼 잡았다가 놓치고 닿지없습니다 조금씩 골아붙이죠 호물로 쪽 패싱 됐구요 왼쪽 뚫렸습니다 왼쪽에 김치호 크로스 치울 것 같다 전수도 일어났어요 호물로 왼발 계속 가고있습니다 왼발로 시울 것 같다 어 살짝 빈다 갔다요 올라가야됩니다 왼발입니다 골크로 맞고 골절됐습니다 이정엽이 슬쩍 뒷쪽으로 허물어 허물어 왼발 막혔습니다 또 한번 이형창 잘 막아냈습니다 왼발로 올라갑니다 귀한펄 오른쪽 모습으로 지나갑니다 허물어 슛 허물어 슛 손으로 뛰어주고 골키팅 잘 맞고 허물어 슛 아 허물어 순위가 좋고 왼발로 다이렉트로 골절맞고 나옵니다 득점력이 있구요 킥의 정계엄을 가지고 있는 허물어 섰습니다 또 헤트트리프 슛 아카야입니다 겨우잡아서 자 정면 허물어 저치고 왼발 슛 슛 자 여기서 허물어 왼발로 슛 들어갑니다 허물어 빙그루로 공에서 뜸을 들이는데요 주춤주춤 왼발로 움직이는거 보고 차요 기가 막히네요 반드시 차기전에 골키팅 포진됐구요 조범석 선수는 신갈고 대학교 출신이구요 아 터더냈습니다 다시 허물어 왼발 각도 슛 아아 들어갈뻔했어요 좋습니다만 중간에 잘렸습니다 허물어 왼발로 슛 골대 맞고 나옵니다 아 골대 정면에 맞아 네 두 명의 선수가 없잖아요 어 저 허물어 또 걸렸어요 네 정확히 차려 공작기 직전 살려냈습니다 자 올리갑니다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직접 슈팅이 됐어요 네 원하기로도 하겠지만요 그렇죠 지금 좀 서있을 때는 됐어요 허물어 돼요 자 허물어 슛 들어가 아니에요 아 이동준이죠 왼발 힐 패스 슛 약했습니다 야 찬스죠 허물어죠 허물어죠 오우 오우 네 허물어 자 킥 상당히 좋은 솟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가슴에 다다다토론입을 다시 집어들어 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자 호물로인데요 자 호물로 호물로 들어갔어요 네 전혀 반대편으로 신경전에서 이겠군요 오에나요 뒤를 밀어 주시고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change 아 강하게 한참 타지만 몰라요 차는 동작을 또 기다려 봐야 돼요 자 자 호물로인데요 호물로인데요 호물로 갑니다 갑니다 호물로 와아 이번에도 반대편입니다 네 반대편에 요 자 갑니다 호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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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어요 또 반대에요 이준영이나 호물로냐 자 갑니다 갑니다 가는데요 가는데요 갑니다 호물로 들어갑니다 자 그 정면 호물로에요 호물로 왼발에만 봅니다